4. 2. 3. 5. 3. 5. 6. 7. 8. 8. 12. 12. 12. 13. 13. 14. 14. 14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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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한 운동이 시작되면 바닥에 돌려 흘리기 때문에 가져오신 핸드폰 잠시만 주머니에서 가방 속에 넣어주세요 네 출근 중대로 열려 저러니까 출발 뷰OUR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발휘트에는 우측 버튼 끌어내는 창고 상자를 같이 가보시고요 발부트에는 버튼 꾹 눌러 보세요 보았자 손님 발 밑에도 똑같은 버튼 있으니 같이 물으면서 운져보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부딪힌 방향의 방향의 방향이 없는 쪽으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그리고 최영식 자칭은 손잡이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? 손잡이 오른쪽? 네 손잡이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. 잠시 대기 중이신 손님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. 대기란 정면에는 TV에 번복과 운전법도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으니 TV 시청 부탁드립니다. 어린이 손님 혼자서 운전하기에 불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전국적인 운전법을 부탁드립니다. 참 aqueles 간직히 손으로 손으로 돌려주세요. 반대쪽으로 손으로 돌려주세요.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